인천 지역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은 민족 대이동이 있는 명절에 KTX를 비롯한 철도를 이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천에서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가 없다 보니까 서울역이나 광명역으로 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빠르면 내년부터 아니면 내후년부터 이런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관련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일보 김치고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우리가 여러 번 다뤘 소식입니다. 사실 인천에는 고속철도가 없다, 이 부분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2018년도에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두고 잠깐 KTX가 운행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중단이 됐죠. 그런데 인천공항 GTX 노선이 두 개나 생긴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달 2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인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의 교통 인프라 확장을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즉 GTX 노선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에는 특히 GTX-D와 E 노선의 확정 소식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두 노선은 인천 시민의 편리한 교통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GTX-D와 E자 노선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점으로 해서 청라, 작전, 장기, 검단 계양을 거쳐 강남 삼성에서 이천과 원주로 붕괴하는 구조입니다. 이 노선은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서부지역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GTX-E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부천 대장을 거쳐서 서울 시내 구간인 연신내 광운대를 지나 구리, 왕숙, 독소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인천대 입구에서 출발해 서울역 청량리, 상봉을 지나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GTX-B 노선의 착공도 올 상반기에 시작돼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GTX 노선 확정을 통해서 제2기 GTX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A, C 노선의 연장과 D, F 노선의 신설을 포함한 종합적인 광역교통망 확장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수도권은 물론 충청 강원권까지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오갈 수 있는 초연결 광역경제 생활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GTX 노선의 확정을 통해서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 편의성은 물론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GTX가 사실은 수도권을 광역교통으로 시작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주, 춘천, 강원도까지 가고 충청도까지 가게 됐네요. 사실 GTX보다 먼저 고속철도 시대가 열립니다. 인천말 KTX도 2025년 개통을 앞둔 상황입니다. KTX로 전국을 오가게 되는 건데 철도망 확충 계획, 이게 어떤 시너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인천시는 인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교통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GTX 노선 추진 계획에 발맞춰 인천광역철도 계획 추진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민선 6기 1호 공약 사업이었던 인천발 KTX 사업이 계획고시 9년 만인 2025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다소간에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2025년, 2026년이면 귀성길, 귀향길에도 KTX를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완결이 되면 인천과 경기 서남부 650만 시민의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구축하게 됩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 모포까지는 2시간 10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GTX 비노선과 수인선 송도역에서 판교까지 연결하는 월고 판교 복선 전철도 각각 2030년,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다소간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급증하는 수도권 서북구 지역의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천 서남부 지역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서울 접근성에 획기적인 개선과 주민의 교통 편입 증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밖에 올 상반기에 제2공항철도 건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인천 1호선 송도 809 연장 사업, 그리고 부평연안 부두선, 송도 트렌도 다시 추진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윤종복 인천시장은 교통이 바뀌면 시민들의 삶, 삶의 질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도 바뀐다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철도 사업은 인천을 국내 곳곳으로 연결해서 진정한 수도권 중심도시로 정립하고 나아가 초인류 도시가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국내 최초 철도는 인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선이 1899년 개통을 했는데요. 문제는 열차가 지상으로 달리다 보니까 도심을 양분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상철을 지어화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물론 천문학적인 예상이 드는 사업이긴 한 텐데 인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부는 지난 1월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추진 기반이 마련된 만큼 철도 지하와 상부 부지 개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준비해서 전국 최초 선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상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와 인접한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해 건설 비용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오는 3월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과 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심철도 지하만 구상과 지하 통합 역사 마스터 플랜은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 전철 1호선 등 지상철의 지하화 선도 사업을 지정할 계획인데요. 지하화 대상으로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외에도 경부선, 경위중앙선, 경춘선, 분당선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속도, 주거환경, 공간혁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에는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도권 전철 1호선이 도시의 중앙을 가로지르다 보니까 도심의 통합을 막고 교통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원도심 재개발에도 큰 걸림돌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부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도시 공간의 혁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철도 부지와 인접 지역의 개발은 새로운 주거, 상업, 문화 공간의 창출을 가능하게 할 거고요. 인천의 도시 경관과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획적인 지하와 노선과 구간, 상부 개발 구상에는 도심철도 지하망 구상과 지하통합역사 마스터 플랜이 포함되기 때문에 도시 구조의 재조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상철의 지하와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낮은 경제성도로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현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겠고요. 이를 통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